네, 지금은 얼루어 화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훈주 형이랑 화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난생처 네일을 해봤습니다. 귀엽죠? 보시면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기분도 좋아서 오늘 촬영 아주 재미있게 멋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얼루어 화보 촬영장에 와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주연이랑 두 명에서 케미 넘치는 화보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 컨셉은 뭔가 되게 처음 해보는 그런 컨셉이어서 되게 신선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낯설기도 하고 봐봐요. 점 같은 것도 얼굴에 많이 붙이고 머리도 신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주연과 현재의 얼루어 화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예뻐해 주세요. 처음 도전한 사진 컨셉이 많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안녕. 안녕. 오늘 되게 컨셉적인 화보 촬영을 해봤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새로운 도전을 한 화보이기 때문에 요즘 더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얼루어 화보 촬영 3월호를 끝냈습니다. 현지영과 또다시 케미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화보 촬영 되게 정말 어떤 컷을 골라야 할지 못 고를 정도로 너무 잘 나온 사진들이 많고 재미있는 포즈? 다양한 포즈를 많이 시도해봤으니까 꼭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현지영과의 또 다른 케미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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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